아 아 아 아 아 가우스 위함이가 볼륨 매직 실효입니까? 기대되세요 내 인생 두 번째 볼륨 매직이었는데 망했어 망했습니다 하 숱이 하나도 없어 2블럭 2블럭 2블럭에다가 수시 없어 아 수시 아 수시 정말 정말 많으시네요 이거 다 차내야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미용실에서 미용실에서 가장 해선 안되는 말 알아서 해주세요 하 진짜로 하 미용실에서 가장 해선 안되는 말 알아서 해주세요 쓱싹쓱싹 수술 수술 아주 그냥 다 없애버려 없애버려가지고 없애버려가지고 빨리 지금 탈모 탈모 4단계 거의 그정도예요 하 블루매직 11만원 지금 리얼 탈모 4단계 왔어요 하 진짜로 하 하 이거 할말이 너무했어 정말로 블루매직 정말 잘 되셨네요 주변 분들한테 무서워 보세요 이거 정말 잘 된거에요 으하 하 형들 보자마자 웃던데 형들 보자마자 빵 터지던데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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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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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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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